여보 나 지금 안 나와도 되죠? 여보! 여보 서준임이 형! 출발! 환기관리는 어떻게 하지? 환기필터 알아봤어? 환기필터 알아봤어? 왜왜왜왜왜? 필터 확인해달라고 했잖아! 케어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필터 교체부터 제품 클리닉까지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창문 닫고 환기 틀자 LG 프리미엄 환기 전문가가 직접 와서 관리를 해주니까 진짜로 다르더라구요